세종대왕이 흥민정음을 반포한 이래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인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한국어 전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어를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바른 한국어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바른 한국어는 전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우수성은 이미 다문화 캠페인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급증하는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시작된 이 캠페인은 해마다 가입자 수가 늘어 11만 명 이상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 외에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해외 71개국 705개 도시에 8,568명의 외국인들이 함께 배우고 있을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는 다문화 캠페인의 성공에 힘입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다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나 손쉽게 한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가 개교한 이래 외국어를 온라인을 통해서 가르쳐온 경험하고 또 2007년부터 다문화 가정 외국 신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을 살리고 한국에 있는 저명한 한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한 이 바른한글 프로그램은 한글 세계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한국어는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을 역임한 남기심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오랫동안 가르쳐온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집필 개발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버대학인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된 믿고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한국어 학습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바른한국어는 고려사이버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창조와 봉사의 실천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웹이든 모바일이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방법 바로 바른한국어입니다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저는 바른한국어를 통해서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더 잘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어만큼 쉬운 바른한국어 직접 만나볼까요? 인터넷 주소창에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바른한국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육과정은 1급부터 4급까지이며 각급수당 15과 한과는 총 2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이 흥미있어하는 한국인의 실생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을 섹션으로 추가하여 한국의 문화도 함께 이해하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른한국어는 최대한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교육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내용을 자세히 다룬 오프라인 교재로도 출판하여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연습해보고 평가해볼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표기해 한국어를 교육하는 국내외 선생님들이 교재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왔습니다 가장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공부 바른한국어가 세계 속에 가장 친근한 나라 한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상상합니다 사는 나라, 쓰는 언어가 달라도 한국어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대화하고 한국 문화를 즐기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기분 좋은 상상 바른한국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온라인 학습장의 역할을 넘어 아름다운 한국어를 전세계에 전하고 멋진 한국의 문화를 전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온라인 외교관으로서 활약할 것입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바른한국어 한글자막 by 한효 sketch 감사합니다.